안녕하세요. 인사이트K 아나운서 김유나입니다. 평택시는 지난 11일부터 로컬푸드 임시 판매대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컬푸드 납품 농가 판매 촉진을 위해 설치된 이번 임시 판매대는 평택시청 본관과 송탄출장소 본관에 설치해 운영되는데요. 판매 첫날인 11일, 정장선 시장과 각 국 소장들은 시청 본관 판매대를 찾아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고 관내 로컬푸드 농산물 판매 촉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공공청산의 판매대 설치는 농가 내 안정적 소득 증대와 소비자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그리고 농촌의 상생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판매대는 평택시 로컬푸드 재단에서 납품 농가의 소득 보전 및 우수농산물 홍보에 하나로 판매 수수료 없이 운영하며 6월 말까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소비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카드, 계좌이체로 구매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평택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먹거리의 안전과 안정적인 농업 경영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생산된 로컬푸드가 소비자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민에게는 소득 안정으로 이어져 행복한 평택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유나였습니다.